이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DYKYDG님과 짱구댁 두 분이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DYKYDG님의 종목으로 일단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매수하신 가격은 5만 3천 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짱구댁님께서는 5만 원 초반대에 사셨고 30%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위메이드가 오늘 5만 4백 원의 거래를 마쳤죠. 위메이드 좀 많이 답답하고 하지만 또 관심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게임주들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도 최근에 1년 전에 크래프톤인가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상장된 회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희소성이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회사들 같은 게 실적 자체도 좀 안 좋고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보다는 왜냐하면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사가 미르의 전설인가요? 그다음에 이카루스라든가 그 게임인 걸로 PC 기반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사의 주가 모멘텀 자체는 딱 하나예요. 코인이죠. 유믹스라는 코인 발행을 했다가 다시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게임도 하면서 돈 벌면서 그 자체가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 얘기 지금 맞나요? 작년도 800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260억이고 내년도는 1,1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1,100 정도 예상을 한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수익이 700억 원에 주당 EPS PR로 따지면 2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PR 22배면 NC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딱 하나예요. 블록체인 기반에 이믹스가 다시 거리가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익 모델이 정상화된다든가 그래야지 그 재료가 나와야지 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종목에 그런 재료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보시다시피 24만 원대짜리 주식 자체가 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고요. 주당 BPS가 순 자산이 1만 4천 원짜리입니다. 1만 4천 원인데 주가가 5만 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4배 되는 4배? 그렇죠. 4배. 3배.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지 현재 이 회사 특별한 그 앞서 유믹스와 관련해가지고 모멘텅이 부각되지 않는 한 수익 모델이 적금되지 않는 한 주가는 올라가긴 어렵다고 봐요.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6만 원대 이상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4만 8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 사이에 등락 기간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추경 배도는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특히나 또 게임주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일단 위메이드는 우리 그 악재로 좀 주가를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완전히 좀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아주 짧게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8천 원에서 5만 8천 원 가격 라인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4만 9천 원